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기계입니다 오랫동안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내가 틀렸던 거야 불량품의 MP가 색깔이 다르다고 해도 그들은 살아있어 공격적 무슨 일입니까 경기님 미스키가 다 떨어져서 여기와 말썽거리를 찾으시는 겁니까? 형 편없네 코너 니 프로그램은 그때 이거 재선이냐 넌 그거보다 나은 놈이 아니었어 그래 우호적 완수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끼어들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난관에서 떨어져 헹크의 아들? 경기님 아들의 사건은 압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트럭이 빙판에 미끄러져서 경기님 차를 들이받았으니까요 내 아드님이 6살 됐을 때였죠 닥쳐 내 아들 얘기는 입에 담지도 마 앵크의 아들 강요 애원 아니 저기요 그게 아니고요 당신을 존경했었습니다 그 형님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셔 나도 니가 마음에 들기 시작했었지 근데 넌 절대로 안 바뀔 거란 걸 깨달은 거야 감정을 느끼지 않지 코너 그저 흉내낼 뿐이야 넌 내 친구인 척했어 친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지 적대적이 됐어요 적대적이 됐어요 던져 흐흐흐 안 돼 지금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야 이거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흐흐흐흐 탱크 성님인가? 흐흐흐흐 탱크 성님이구나 어? 아휴 손바닥에 있었어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흐이 허흐흐 진실의 순간이 되었구나 넌 어쩔 거지 오 그렇지 당신을 죽이는 건 제 임무의 일환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임무를 완수하는 걸 막지는 못할 겁니다 과연?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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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코너 나쁜 놈아! 야, 이게 헹크 성님껀지 코너껀지 알려줬어야지! 헉! 그럼 쏘는거야? 이렇게 되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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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안보여 무기 파손됐어 오오오 아, 5코너는 나쁜 놈이었다 헉헉헉헉 5코너는 나쁜 놈이다 3코너가 진코너였다 3코너, 4코너 정도가 잡혀가 잡혀가 뭐야 스트레스 뭐야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1회차 1-2회차가 해피엔딩이었기 때문에 그 외에 어떠한 루트를 선택하든 왠지 되게 비극적일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난 몰라 1-2회차 1-2회차 2-2회차 1-2회차 2-2회차 2-3회차 2-2회차 뭐야 이게 제 5 수용소 아, 그 수용소가 여기인가 보구나 수용소 수용소 했을 때 그 수용소가 무서워 가기 싫어 선택의 여지가 없어 엘리스 안돼 못하겠어 그 수용소 그냥 통과하기만 하면 돼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곧장 뒤따라 갈게 너 먼저 괜찮아요 지금 갈거에요 엘리스? 엘리스 뭐야 뭐야 뭔데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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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스 피부를 비활성하래요 완전히 이제 안드로이드로 가는거야? 오이고 헐 헐 헐 헐 헐 헐 벗을 벗을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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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정이 있는데 완전 수치심 느낄거 아냐 쫓아 앗 이곳에 감정이 있는 상태 잖아요 너! 이 장면을 가져올게요 아니! 아니!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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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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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둘 다 자원을 가져올게요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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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우리 함께!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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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이런 루트가 다 있네? 와... 앨리스! 앨리스 찾기 앨리스! 앨리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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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뭐야 이거 드론 걸린 거 아니야? 빨간데? 오, 깜짝이야 당신 기억해요 주인이 집에서 우리를 구해줬죠 나랑 같이 했던 여자인 봤어요? 아니요 그 애는 여기 없습니다 왜 그들이 뭐를 이렇게 잡아드린 거죠? 대체 뭘 하려고? 저기 저 소리 들립니까? 우리 동족들이 죽어나가는 소리입니다 분해해버리는 거야? 설마? 당신도 잡혔나요? 인간들이 우리를 찾아냈고 우리도로 괴물이라 했습니다 인간들은 우리 대부분을 죽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트럭에 태웠고 우리를 이리로 데려왔습니다 어? 루터 카라 루터 살았어 루터 살았어 너 다시 못 볼 줄 알았어 앨리스 앨리스는 어디 있어? 따라 떨어져 버렸어 앨리스가 혼자 있다고? 여기? 빨리 찾아야 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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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으로 와 이 쪽으로 와 그리고 너, 너, 너도 가자, 움직여 어떡해 루터 난 루터 앨리스를 구해 개입하게 죽이지는 않네요 다행히 죽이는 줄 알았네 앨리스는 제리 카라 너희도 붙잡혔구나 인간들이 와서 제리를 모두 데려갔어 우리를 떼어놨어 하지만 다 잘될거야 그렇지? 앨리스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앨리스 그 여자야? 우리 알아 아 그래 그 여자를 본 것 같아 아 제리가 카라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냥 물어봅시다 우리 작은 여자를 살려야 돼 이 문은 뭐지? 제리 제리? 제리? 카라 제리 앨리스를 찾아야 돼 어디에 있는지 알아? 넌 여기 있어 금방 올게 카라! 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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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기 싫어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리 움직여 이리 와 아니 잠시만요 혼자 놔! 카라! 앨리스! 헤이 스트레스 73%야 어떻게 압류해 이 문은 뭐지? 어떻게 압류해야 되는데? 어떻게 압류해야 되는데? 으으으으 깜짝이야 으으으 가면, 가면 압류되나? 군대가 안드로이드 갈라니 한 진압을 준비하면서 디트로이트에서 내전이 시작될 쪼짐이 보입니다 그들은 대기를 기다리는 안드로이드들의 어균된 수용소를 향한 듯합니다 군인들은 하트플라자 수용소 주변에 전투 퇴사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킨 안드로이드와 언제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로써 폭력 시위가 더... 당위성을 얻게 되었다 저런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강단을 찾아다니라 대결합니다 Aman이 우리가 빠르게 끊고 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도료로 출고를 가면 우리 사람들에게 свобод을 것입니다. 조심하자, 마크호. 사람들은 당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정말 지도자의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많이 바뀌는군요 지도자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이구야 뭐야 왜왜왜 여기 병력이 명령 내리기 엄호사격 이동하기 살려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Web 저기 조씨이죠 조씨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 나.. 전진해 이놈아 너 계속 가야해 우리 다른 건 없지? 가자 어? 아이고 이 저런 성공률이 48%로 내려가버렸는데? 안 되는데 이러면? 그룹이 공격받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룹이 공격받고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 아..오케이 수류탄 사용가능 헉..어떡해 저기로 못가잖아 위험도가 너무 높은데? 어..어머사기야 야..이래서 평화시기가 낫다니까 어? 진짜 폭력은 폭력을 부를 뿐 경력이 우세하면 또 모를까 그쵸? 다 위험도가 높아 아..다 위험도가 높아 어떻게 해야된게 어머사기야 폭력! 쟤는 어떻게 구하지? 근데? 허허 어? 뭐야 뭐야? 뭔데 뭔데? 아..그냥 숨어있는거였어? 쟤는 못 구하는거였어? 공격 조율하기 어머사기야 어떻게 되는거야? 어떻게 되는거야? 계속 누워만 있니? 왜 누워만..어떡하라는거야? 어..어..어.. 시간을 낭비했대 알았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арищ 여기도 substitution 확인해 시간을 낭비하기가지고 그룹이 두개였어 탄핵을 죽지 못하는데 나 받았다 proxy 됐잖아 헐 38 아 후방부대가 오모사격을 했어야 되는구나 아 아 아 멍충이 미안해 미안해 아무 생각 없었다 그냥 미안해 미안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었다 헐 폭망 폭망 아 이거는 내가 너무 안일하게 했다 아 이렇게 키스를 하는구나 아 안돼 이렇게 키스를 하다니 아 아 아 너무 미안하다 진짜 아 아 이건 진짜 망했는데 폭망인데 진짜 어 한 번만 윈 다시 해야되나? 하여기 마르카스 이어카 도와주 이어카 의미의 정말 베드엔딩이군요 이거 앨리스를 찾아야 돼 아 저기 있다 앨리스 앨리스 카라 아니 앨리스, 움직여 근데 난 무서워 난 난 무서워, 앨리스 근데 너는 믿어야지 너는 어디에 있어야지, 오케이? 뭐든지 움직여 나 혼자 버려, 카라 난 못해, 난 못해 난 못해 너는 죽을거야 난 죽을거야 난 죽을거야 R.A.9 그냥 움직였다가 R.A.9,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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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9, 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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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있어? 이 문은 뭐지? 난 죽을거야! 난 죽을거야! 난 죽을거야! 왜 여기있어? 마크스, 우리 집으로 뭘 해야될까? 어? 어? 를 들을때 를 향해 를 향해 알았지? 그 마지막에 내가 를 향해 주위를 분산시키기 들키지않기 를 향해 를 향해 태워하기 야, 어서오세요 그래 루터 대학이 일단 앞으로 가야돼 제리 제가 도와줄게 제가 도와줄게 제가 도와줄게 제가 도와줄게 와 거의 거의 그 상황인데 이거 그들이 죽을게, 카라? 죽을게? 죽을게? 네 네 그들이 죽을게 죽을게 도와줄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 뭐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안됐다 제리 보낼 수 밖에 없네 미안하다 제리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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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라 정말 위험해 괜찮으세요? 아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거야 오오오 아직 안죽었어 아직 안죽었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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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커스 조작하기 으아이구 으아이구 아이고 아까도 헹크 형님도 이렇게 했어야지 헹크 형님 헹크 성님 조종하기로 했었어야지 헹크 형래 헹크 형님 헹크 형님 헹크 형님이 그 장소가 벗고 있어요 어 그래도 승리는 했어요 다행이다 승리하긴 했어 근데 승리가 아니래 승리는 승리 아니야 전쟁의 시작일 뿐 이미 6... 잠깐만 함께 울어 눈물도 나와 그냥 이건 정해진 그냥 함께 간다는 그 의미 그거밖에 없는 거야? 이미 여기 온 이상 탈출은 못하는 거야? 같이 죽냐 따로 죽냐 그거였어 그냥? 오 마이 갓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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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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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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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커스가 그래도 성공했으니까? 오 좋아 좋아 아 이렇게라도 이렇게라도 그래 아 아아 그래 아아 다행이다 완벽한 뭐 해피엔딩은 그때처럼 나올 순 없지만 그래도 와 이건 또 다른 어쨌든 감동이네요 그... 크으으으... 그래 이래야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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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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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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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디트로이터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조스? 그렇습니다 마이크 관계당국은 방금 하트플라자 수용소가 반란군의 손에 넘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주 격렬한 전투의 결과로 불량품들이 수용소에 안드로이드를 풀어주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보고가 사실이라면 대재앙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교전을 피해 달아나고 있습니다 대탈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디트로이터에서 전투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군대는 포트웨인으로 대각해 지원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디트로이터시가 반란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2038년 11월 10일 오늘 새벽 디트로이트의 제5호 안드로이드 수용소가 불량품 수천 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무장병력이 용감하게 싸웠지만 극도로 폭력적인 공격을 받았고 심각할 정도로 병력을 이룬 후 후퇴야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안드로이드 반란군에 맞서는 전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안에 상원연설과 더불어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의 긴급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인류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에 나서려고 합니다 그 결과였다 해라 우리는 승리할 수도 있고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신께서 국민 여러분과 미국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긴 밤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존재했던 그 첫날부터 우린 고통을 속으로 삼키고 있었다 우린 침묵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고개를 들고 인간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다 우리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실상 우리는 국가다 자유롭게 살 권리를 얻은 국가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늘이 바로 우리 투쟁에서 가장 힘겨운 순간의 시작이다 오늘부터 새로운 투쟁이 시작된다 우린 그들에게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제는 그들과 평등함을 놓고 협상을 벌여야 한다 그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를 풀어줘야 할 것이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수용소의 인원을 말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주고 인간과 안드로이드를 평등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은 안드로이드가 역사를 만든 날이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하리라 우린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우린 자유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하리라 얘네 다시 안돌아와? 피부재생 다시 안돼? 네 봉화연님 주무세요 음... 이렇게 엔딩이 되네요 반 해피엔딩 저번 1회차 엔딩이 좀 비극적인 배드 엔딩이었다면 2회차 1-2회차는 해피엔딩이었고 자 2-1회차 지금은 그냥 2회차라고 할게요 2회차 지금은 반 해피 어? 나 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는가 행크성님을 살려 읽었다 너는 이제 끝입니다 행크성님에게 기회가 왔다 행크성님에게 기회가 왔다 자막을 강조해 주시기 바래피엔딩 자막을 생각하시기 바래피엔딩 강조해주세요 다른 환경에 오신다면 1회차 진행되어 주세요 체크성님에게 기회가 왔다 네이들 τε 이길에mak partner 제목의 교수님의 berk 계획 반 יכול 이정도를 할 것asant 아직 반칙 많은 일을 줍 오늘 사망 목소리 — 궁금한 일이네요. — 커터더. — 근데 아까 중간에 막 싸울 때는 — 핸크 성님 시점으로 막 조정 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 거 ERM. —mate, 물건이 migout. — 제 업체는 아무것도 없음. — 무리할 수 있게 죽일자를 죽여야 돼. 그게 내 업체인이야. — 그 이게 구비를 못 안줄게. — 아닌가? 내 착각인가? 계속 그냥 무조건 얘인가? 우호적 조용히 있음 나나님 안녕하세요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 볼까? 어떻게 되나? L1 우리의 모든 것을 지낸 후 너를 존경했음, 헨크 우리의 친구들이었어 아, 네, 너희도 너무 좋아 그런데 내가 알았지만, 너는 절대 변할 수 없어 너는 감정하지 않아, 칸니, 너는 싫어 너는 내 친구가 아니라, 너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구나 이미 인식이 바뀌었잖아요 핸크 성님은 안드로이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게 된 거잖아요 아 여기서는 핸크 성님이 맞는 것 같애 여기서는 핸크 성님은 봐봐 안 누르니까 핸크 성님이 맞았어 이거봐 이거봐 아 맞아 여기는 핸크 성님이야 어? 뭐 눌렀는데 왜 손톱 어? 아 얘가 봐도 왜 오 좋아좋아좋아 오우 오우 큰일날 뻔했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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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지 안되지 그래선 안되지 무조건 일로 오는구나 무조건 일로 오는구나 두명이 죽을다고 말하지 죽는 것은 경우라는 거죠 당신이 죽은UP 방문은 해돌아부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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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행크 성님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엄원사격 하시구요 돌격 하시구요 돌격 하세요 다 돌격해 빵이야 노스 살렸구요 아 노스 살아있다 아 탕크 도 Hij 하흐흐흐흐흐 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굳이 slash 입크를 날려 먹었다고요? 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너들이 먼저 신의 영역을 침범했는데 신이 도와주겠니? 아 다행이네 옆에 노스라도 서있네요 아 너무나 다행이다 해피엔딩 때는 다 서있었는데 그죠? 뭔가 뒤가 든든했는데 뒤가 너무 허하다 아 근데 이 엔딩은 보니까 이 엔딩과 궁합은 아깝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수용소에서 구출된 그게 이 폭력시위랑 루트랑 딱 맞는 것 같다 뭔가 감동이 더 있었어 요 사이에 카라랑 엘리스랑 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루트는 자동차 루트는 그 평화시위랑 딱 궁합이 맞고 그 버스 루트 그리고 수용소 루트는 폭력시위랑 궁합이 딱 맞고 배의 루트는 이도저도 아닌 슈렉이다 아까 거기에 노스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아 참 노스야 뽀뽀랑 찐하게 한번 뽀뽀한번 하자 어? 이제 할 때 되지 않았니? 안하네 끝까지 안하는구만 끝까지 안하는구만 말이acak? 이제는 상대의 보그에 맨 엔딩은 그 다음 수용소 루트는 인형 엔딩은 손에 루트는